1, 2,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가까이 왔네요. 이쪽으로 오니까. 부담스럽죠? 괜찮아요? 제가 잠깐만요. 사진 찍는 분이 굉장히 희한하네. 반갑습니다. 오늘 슬범우나 페스티벌에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예전에, 글쎄요. 꽤 오래 전인 것 같은데. 30대 때 왔으니까 지금 40대니까 꽤 오래된 만에 우리 실버가 이제 진행을 맡으러 온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부인의 친구 관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슬범우나 페스티벌, 실버가 이제 진행을 맡은 저는 그 CJ의 위칭도 방송에서 시작이 가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매일 저녁 6시 라디오로 또 백용관의 라디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대낮이다 보니까 사실은 막 이렇게 열광하고 박수 치기 어려움이 좀 있어요. 낮에. 저녁에 그래도 살짝 해가 좀 니엉니엉 칠 때 그때 희한하게 박수의 힘이 올라오고 그때 희한하게 응원의 힘이 올라오는데 자, 박수를 칠 때는 그냥 치지 마시고 이제부터 가요제 함께하니까 우리 시군에서 대표로 참가해 주신 오늘 예선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본선에 열두 분이 올라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노래를 해야 될 때 우리가 딱 입장만 바꿔도 낮에 와서 어우 이렇게 낯선 많은 분들을 앞에서 큰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그냥 딱 박수만 치면 분위기가 안 올라가요. 노래하시는 분들이 떨려요. 본인들이 잘하는 거 잘 못해. 노래 끝나고 나갈 때 이런 거 아이씨 잘할 수 있었는데 100% 그래요. 맨날 보면. 아이씨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잘할 수 있었는데를 좀 덜 후회하게 여러분들이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실 때 박숨만 치지 마시고 함성과 함께 박수 한번 보내보시죠. 자, 각 시군 별로 박수 압수! 요정도 그렇습니다. 더 길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이제 세월이 있어서 호흡도 너무 길분이 상해. 그러니까 요정도로 박수하고 함성 같이 딱 그때 보내주시고 또 노래 부를 때 아는 노래가 나오면 박수를 이렇게 리듬 맞춰가면서 그죠?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둘 셋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딱 좋죠? 대부분 다 2박자예요. 요렇게 박수치면서 함께하시면 노래하시는 분들도 떨지 않고 열심히 잘 하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 한국부인회가 58주년이 되고요. 충북에서 20주년을 맞는 실버가유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 만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많은 행사들이 3년 만에 올해 정말 다시금 대 오픈하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만나면서 같이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웃고 그런 웃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행복을 자꾸 뿜어내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조금씩 뭐 세월을 거슬릴 순 없지만 있는 동안에만 마음에서 행복해오고 좀 더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신 겁니다. 음악 많이 보내주시고 즐겨주시고 노래 부르는 분들도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가 한마음 한듯으로 아, 오늘은 즐거움을 만들고 오늘은 좀 많이 웃자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멋지게 문을 열어주실 분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나오시면 무대가 꽉 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없이 함께 노래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줄 가수 조승우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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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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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도 대답도 없이 도둑하고 도둑하며 어디로 어디로 가라 그 속도 가짜도 눈물도 가짜라는 세상 누구를 잃을 수 있는가 아프다 너무 아프다 세상이 너무 아프다 진실이 아프다 더 아파 진실이 아프다 더 아파 진실이 아프다 더 아파 진실이 아프다 더 아파 불러도 대답도 없이 도둑하고 도둑하며 어디로 어디로 가라 그 속도 가짜라는 기쁨 눈물도 가짜라는 세상 누구를 잃을 수 있는가 아프다 너무 아프다 세상이 너무 아프다 진실이 아프다 더 아파 Clapping 진실이 아프다 더 아파 이번엔 진실이 다 돌아가다보니 괜찮아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네, 애인이고 뭐고 진실이 최고다. 그래도 진실로 그러면 피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곡 더 할까요? 제가 여기로 쭉 걸어갔다 올 테니까 악수하시고 싶으시면 악수도 하고 사진 찍고 싶으시면 사진 찍으세요. 탐바이머리맨들이 하나. 그 1절씩이니까 금방 끝납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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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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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참가 번호 2번입니다. 도지부대표로 참가하신 박종갑씨의 무대 안정역에서 박수를 충격 bitt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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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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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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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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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숨어부는 바람소리 주인공 이종우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이쪽에는 노란 풍선, 저쪽에는 빨간 풍선, 그리고 아, 저 뒤에 있군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보다 그 소리가 나니까 괜히 막 떨리고요 네, 엄청 아주 그냥 웅장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실버 가요제 하는 여러분들이 와주셨대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숨어오는 바람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가슴 가득이라는 곡인데요 네, 아시나요? 가슴 가득 곡 아시나요? 네 오, 감사합니다 오늘 가사가 정말 따뜻한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봐 주시고요 가슴 가득 많은 사랑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곡도 슬로운데 여러분들 괜찮겠어요? 네 네, 숨어오는 바람소리도 좋잖아요 네, 근데 이 곡도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서 꼭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은 인연이 되고 이면에 운명이 되는 꿈같은 이 사랑이 내게도 뭘 걸까요 다시는 생각만 해도 자꾸만 웃으리나요 행복이속 나 당근 눈물이 나도 거쳐가 거기에 있던 무엇은 또 당신 사랑입니다 너무 멀리 잊지 마요 손 대빈을 잡아줘요 모든 일 사랑이려면 내일도 사랑일 겁니다 너무 멀리 잊지 마요 너무 멀리 잊지 마요 너무 멀리 잊지 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잊지 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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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여 두 곡이 마무리가 됐는데 잠깐만요 이대로 가실 것 같네요. 앵콜 한 번 외쳐주세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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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인가요? 잔잔하게 두 곡 하고 가시면 여운 너무 남기고 가시면 돼요 어떤가요? 가슴 가득 여러분들 괜찮은가요? 가수하고 너무 좋죠? 에콜 나왔습니다. 고아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곡은 이렇게 두 곡을 준비를 했는데 에콜을 해주셨으니까 신나는 곡으로 여러분들 아는 곡 신나는 곡으로 한번 즉석에서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즉석에서? 따르르! 응? 따르르! 따르르! 어디서 났어 따르르 누구야? 진짜 노래관 가사 하시고요 저는 10분내로라는 노래 어떠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너도 싶은 대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잊지 말고 긴 일 잊지 말고 여기로 새지도 말고 여자를 또 싫어합니다 혼자 외주지 말아요 당신의 숨에 영원히 지지 않는 부치대 여신 분대로 믿을려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낙은 가지만 약속해줘요 세상 끝나도 바람이 분다 해도 눈 보라진다 해도 나만 사랑한다 나만 생각한다 그렇게 약속해줘요 당신은 나와야 남자 당신의 여자 언제나 없이 당신의 숨에 안경 꽃이 될 때 여신 분대로 여자를 꽃이 아닌가 혼자 주지 말아요 꽃이 될 때 당신의 숨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 때 여신 분대로 꽃이 될 때 여신 분대로 아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세요 네 이정진 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큰거는 이렇게 나눠주신거죠? 네 사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내셨구나 나눠주신거에도 산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사왔어요 산걸 생색낼건 내야죠 여리가 있으신데 다녀요 마늘의 힘이 대단해요 저 뒤에는 어디에요? 노란색으로 어디요? 음성 음성 맞죠 제천 예 양초의 고장 황제 70% 이상의 생산을 육보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 철교 고추라든가 또 우리 맹동 수확이라든가 뭐 정말 맛있는게 많아요 녹색은 어디에요? 인천 아 진짜 아 진짜 죄송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인천 그러길래 우리가 충북인데 생거진천 알죠 생거진천 사거용인 살아서 진천에 살고 죽어서는 여기 용인으로 용인사람 함께 지나고 근데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과거에는요 묘짜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거용인이면 그쪽 용인 쪽에 묘짜리가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사대분들이 그쪽에 묘짜리를 많이 썼다 그래서 생거진천 사거용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천만 박수치네 자 계속해서 우리 참가자분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좀 시작을 좀 늦게 주발을 했으니까 신속하게 좀 참가자분들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진천으로 넘어갑니다 진천 유성현씨가 부르는 곡 울곤없는 박달제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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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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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곤란해지는데요, 그러면. 꿈꾸듯이 보고 계시는구나. 보통 보면 각 제부별로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축구 실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꽤 됐습니다.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전도 몇 번 같이 했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부인이? 정말 자랑스럽죠. 오랩니다. 그리고 실버가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채워지는데 또 다혈증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계시고요. 우리 또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응원의 말씀 한 번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도 끝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볼륨한 페스티벌 분압을 계속 분실하셔서 한국 부인의 뿐 아니라 한국 부인의 자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부인의 풍범 부장님의 인터뷰에 잠깐 만났고요. 이어지는 무대는 실버가 현재 심사위원장으로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가수 유현 님의 무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퀴었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여러분 아퀴었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퀴었요. 이태로 어렸네 내 얼굴에 쓰시는 눈물은 당신 나를 사랑합니다 ~~ 내 마음이 사랑해 모든 것을 버리려 합니다 이 정리의 아픈 것을 보내 안ibl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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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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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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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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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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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모든 분들이 노래들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찍 와서 대기실을 기다리면서 들으니까 정말 노래들을 다 잘하시더라고요 가수가 긴장될 정도로 근데 이제 민지 노래에 초원을 안 불렀더라구요 기회가 되면 내년에는 민지 노래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불러주십시오 아셨죠?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나는 곡 준비했는데요 우리 언니 오빠들에 이어서 준비하게 됩니다 오빠 달려 박수는 고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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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는 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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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여성도로 달려나 달려나 사랑은 여성도로 내 사랑을 싶고 다니자 서울 도 좋아 청주! 청주도 좋아 경제선도 달리고 경제선도 달리자 너와 나의 꿈을 싶고 다니자 너와 나의 행복을 싶고 다니자 기타는 태양같이라도 달려나 달려나 싶어 기타는 태양같이라도 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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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여성도로 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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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싶고 다니자 내 꿈을 싶어 넘어가 우리의 사랑에 무섭도로 기타는 태양 衣단 펜타는 태양전 청주 청주 넌 좋아 보람선 너를 못 서야만 달리자 너와 나의 꿈을 싣고 가자 너와 나의 행복을 싣고 가자 너와 나의 꿈은 태양 끝이라도 달려가고 싶어 달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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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본 속도 달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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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본 속도 우리의 꿈을 싣고 다오자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로 자, 이제 4분의 3.5티점 왔습니다 특가자분들이 3분 남아 계시고요 초대 가슴 남아 계십니다 계속해서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춤주시로 가요 춤주시되어 이제 이영민 씨가 부른 곡입니다 추억의 쇠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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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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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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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우리가 그냥 딱 내려놓고 즐겨야 되는데 자꾸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미음이 돼 남도 같이 의식하게 돼 살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즐기는 무대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이런 데 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런 거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12분의 참가자분들의 무대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박수 심사 집계를 해야 되는 동안 여러분들 또 초대 가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즐겨주고 계시고 또 이 실버문화 페스티벌이 아시다시피 시간이 흘러오면서 정말 자리도 잡고 또 많은 분들이 더 사랑해 주시고 이 실버가요제 같은 경우도 벌써 20년입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한 곡 한 곡 부르는 분들도 실력들도 좋아지신 것 같고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심사 집계하는 동안 상당히 좀 불치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초대 가수 모실게요 큰 박수를 환영해 주시죠 오수현씨의 무대에 여러분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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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랄랄랄랄랄 아리아리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리아리가 산에 사는 새야 쌍쌍이 보기도 와 고개 넘어 나도 사람을 찾아가네 멀어도 즐거운 마음 돼 보이네 그리운 넓은 풍득 산처럼 우리 사랑은 언제나 즐거워 울려 온 선옥던 하하니 더 보게도 슬겨둔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리아리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날이 아니다 산에 사는 새야 쌍쌍이 보기 좋아 고개 넘어 나도 사람을 찾아가네 멀어도 즐거운 마음 오 고개 내언 오 멀어오 고개енти 아멘 랄랄랄랄랄랄랄라 라리아리라 랄랄랄랄랄랄랄라 아리아리라 아리아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수 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라봉이 계속해 불려드리겠습니다. 오라봉이 계속해 불려드리겠습니다. 오라봉이 계속해 불려드리겠습니다. 오라봉이 계속해 불려드리겠습니다. 커다란 가슴에 누를 웃고 지금 이대로 숨어나고 필요한 없어요. 나는 정력하게 바라서 행복해요. 오라봉이 계속해서 가고 싶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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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